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로얄 고구마데버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손댁에 고블린 오두막이 나오면 고블린 오두막을 맞이맞습니다 리코드가 부를린 조금 부단거리가 멀긴 한데 한 마리가 더 많아가고 요리스 정보설햐 빼주고 요리스 정보설햐입니다 이렇게 해서 손댁에서 한 마리로 이틀에 퇴카는 바바리안으로 막기 쉽습니다 독서가 있기 때문에 막았고요 호그 띕니다 감전덱이죠 유리합니다 2400 대 3100 평평이 없죠 2100 대 3100 포기하지 않았네 퇴카는 마치고글링이 옵니다 독기맨을 지휘해주고 독기맨은 바바리안이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다 독기맨만 지휘해주면 잡았죠 1300 990 650 발키리가 있습니다 홈프라이더도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유저를 홈프라이더 띕니다 홈팩크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린업도 흔퇴카치는 바바리안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는 발투비로 제거했습니다 아이고 도블린 오리막이 2개 에이프트 정체부가 2개 4개는 4개는 5 화풍 날려줍니다 쉽죠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해놓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전투 다음 전투 6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